네 반갑습니다. 메가스터디 사회문화 윤성훈입니다. 지금 간만에 캐스트 촬영인데 자주 안 나온다고 굉장히 너무 나무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요즘 특히 파이널 준비도 해야 되고 9월 모의평가도 목전에 오고 했기 때문에 연구실이 지금 다들 난립니다. 지금 게시판에 질문도 하루에 수백 개씩 400개 500개 600개 매일같이 늘어나고 있는데 답변하느라고 우리 연구 조교들도 난리고 선생님도 또 다음 파이널 적중예감 모의고사도 집필해야 되고 또 추석특강이죠. 최종 분석 핫세븐도 준비해야 되고 십지선다 비밀특강 매주 지금 업로드하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래서 캐스트 간만에 촬영인데 좀 이렇게 헤어도 좀 하고 예쁘게 나와야 되는데 초췌하게 짝이 없습니다. 덥수룩하고 지금 머리도 지금 모양이 제 얼굴 보고 강의 듣는 거 아니잖아요. 안 그래도 여러분들에게 수능 D-100일 그래가지고 해드릴 건 없고 그래서 좀 멋쩍지만 굉장히 좀 창피하고 멋쩍고 쑥스럽지만 노래 한 곡 불러서 여러분들 들려드렸습니다. 어땠습니까? 혹시 들으면서 너무 가식적이다. 너무 이거 강사가 뭐 저런 걸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대다수의 우리 윤사탕들이 기분 좋게 또 백의 의지를 다지면서 좋게 잘 들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기숙학원 등에서 이렇게 다른 문물을 접할 수 없는 환경 거기서 휴대폰도 사용할 수가 없는 환경 이런 곳에서 볼 수 있는 거라고는 내가 캐스트 정도밖에 볼 수 있는 게 없는 그런 분들이 노래를 다 들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수십 번 수백 번 돌려보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심심할 때 한 번씩 보시면서 용기도 얻으시고 또 기분 좋게 한가하게 잠깐 5분 정도 휴식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가지셨길 바랍니다. 근데 뭐 이제 D-100일도 지나고 D-90일이 또 오고 80일이 오고 하는데 숫자에 너무 연연하지 마시고요. D-100일보다는 99일이 더 중요하고 99일보다는 98일이 더 중요하고 그죠? 90일쯤 되면 쫄리고 80일쯤 되면 그죠? 점점 후달리고 뭐 이런 거죠. 그러나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다 그런 거니까 그죠? 누구나 참 이 아이러니한 공평함 그죠?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또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목표는 사실 당장 9평을 앞두고 있고 선생님도 오늘 9평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지만 사실 궁극적인 목적은 또 수능이니까요. 수능날 여러분들 사회문화 1등급 호쾌하게 찍고 마무리 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이제 어떤 반환점을 도는 것이 9월 모의평가고 9월 모의평가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남은 두 달의 일정이라든가 어떤 자세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9월 모의평가 일단 잘 보고 봐야 됩니다. 일단 9월 모의평가에서 뭐가 말리면 그 뒤에 일정이 뭔가 스텝이 꼬이게 되는 거죠. 그런 걸 경험하면서 마지막에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학생들도 많죠. 특히 재수생들은 아마 한 번 경험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거예요. 9평에서 너무 또 본인의 노력보다는 좀 운 좋게 괜찮은 결과를 받았던 사람도 그게 또 오히려 스텝을 꼬이게 해서 정작 모의평가는 잘 봤는데 수능날은 등급이 한두 개 떨어져서 실패를 하게 되는 케이스도 있고요. 또 잘하다가 9월 모의평가에서 너무 엄한 점수를 받는 바람에 실망감에 이제 어쩔 줄 모르고 어떻게 계획을 세야 될지 모르고 우왕좌왕하다가 두 달을 잘못 보내는 케이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를 좀 온전하게 잘 치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선생님이 간단하게 좀 안내를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뭐 사실 좀 뻔한 얘기긴 합니다만 잠깐만 좀 들어주시죠. 공부하는 시간, 쉬는 시간 잠깐 이용해서 이 퀘스트를 보고 계신다면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몇 가지가 있어요. 조금 기계적인 얘기일 수도 있고 뭐 그렇지만은 뭐 선생님이 해야 될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개념 기출 도표가 2회독은 된 상태에서 9평을 맞이하는 것이 기본적인 겁니다. 이거는 이거는 지금 이게 올해는 특히나 반수생들 또 사탑 런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뒤늦게 시작한 학생들이 많아요. 선생님이 요즘 교재 판매대에 가는 통계를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뒤늦게 개념 교재를 사서 이제 막 사회문화 시작했어야 하는 분들이 6월, 7월, 8월까지도 이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실망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사실 늦었죠. 늦은 건 사실입니다. 근데 뭐 늦었다고 해서 남은 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못하고 끝낼 거냐.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사회탐구. 그중에서도 사회문화가 양이 좀 적은 과목이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충분한데 어떻게 해주면 안 될까요? 좀 바쁘게 어떻게 해서라도 개념 기출 도표가 이외도 된 상태에서 구평을 치러야 돼. 이걸 원칙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이상되어 있으신 분들은 지금 그 이상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그죠? 선생님 지금 이 캐스트를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선생님의 풀커리를 올 고3 올라오는 겨울방학 때부터 시작한 친구들은 지금 뭐 식지선다 비밀 특강도 하고 있고 실전 모의고사 문제풀이도 해보고 있고 막 다양한 걸 이미 하고 계신 분들도 있고 그 이상의 것을 하고 계신 분들도 있을 것인데 그런 분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이 대개 1, 2등급을 다 독차지하고 있을 것인데 이제 사회문화를 좀 늦게 시작했다던가 선택은 일찍 했지만 공부가 좀 게을러서 6월 모의평가에서 좀 한 부어대 의도 맞았는데도 아직 정신 못 차리고 9월 모의평가 때까지 허성세월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라는 생각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안 하고서는 기대를 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좀 너무 냉정한가요? 개념 기출 도표가 2회독도 안 된 상태에서 구평에서 1등급이 덜컥 나오리라는 생각은 너무 무모하지 않냐. 선생님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이상을 하신 분들이 대개 1등급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조차 안 한 분들이 1등급이 나오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은 좀 너무 헛되지 않은가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요. 특히 재수생들의 경우에는 시간이 있어요. 이게 지금 엄청 무리할 것 같지만 개념 교제, 불회명강 개념 완성편이 50분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한 30여 강 정도 되고요. 바쁘다면 스피드 버전 이제는 좀 스피드 버전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가 또 되기도 했습니다. 그걸 반으로 줄여 놓은 불회명강 스피드 버전 개념 완성편 그거는 한 15강, 16강밖에 안 되잖아요. 그거 듣고 기출 문제는 자습으로 해결해 나간다든가 필요한 문제만 명불허전 기출 분석 강의를 필요한 문제만 좀 살펴본다든가 특히 개념 기출 도표 체계 기출 문제들이 대체로 중복 수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념 체계나 도표 체계에서 다루지 않은 것들 위주로 또 명불허전 강좌에서 또 선생님 강의를 해놨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좀 살펴본다든가 도표 통계 특강 M스키 12는 필수 강좌잖아요. 사회문화 1등급, 2등급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도표 문제를 못 풀고서 그 등급이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근데 이 도표 통계 특강도 실제로 이게 무슨 30강, 40강 되는 게 아니잖아요. 10몇 강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 보기 전까지 선생님 이 퀘스트 영상을 보는 시점이 3주가 남았든 2주가 남았든 보름이 됐든 20일이 됐든 작정하고 한번 해본다고 하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죠? 그걸 가지고 한번 달려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너무 무리한 요구로 듣지 마시고 지금 그래야만 합니다. 무리하든 안 하든 지금 각자의 사정, 변명 이러면 다 필요 없어. 변명은 선생님한테 할 거예요? 아니면 뭐 주변 엄마 아빠한테 나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난 요구밖에 못했어. 이런 말을 해서 뭐 하겠습니까? 지금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죠? 아무도 여러분들에게 그걸 궁금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상황이 아 얘는 어쩔 수 없이 사회문화를 5등급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있었구나. 이걸 누가 이해해 주고 뭘 누구한테 그걸 변명한들.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대구를 받겠습니까? 중요한 건 스스로에게 응답받는 것밖에 없어요. 일단 해보세요. 하는 데까지는 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월 모의평가는 아무래도 수능처럼 치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9월 모의평가를 예상하고 예고해놓은 모의고사 연습을 할 필요가 있어요. 선생님의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는 총 5회분으로 이미 6월 모의평가도 대비해보겠다고 5월에 출시가 된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가 여러분들 감사하게도 굉장히 평가를 좋게 해주셔서 그 모의고사가 올해 수능 트렌드를 잘 잡고 있다고 선생님이 자부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아직 안 풀어보신 분들은 9평 직전에 한 회분씩 한 회분씩 한 일주일에 한 두 회분 세 회분 정도 이렇게 풀면서 한 열흘 안에 5회분을 모두 한번 풀어보면서 시간 연습도 좀 해야 되고요. 명분어전 기출분석 책 보시면 연도별 기출편이 또 분권으로 나와 있어요. 그런 것도 이미 풀어본 문제니까 30분이 아니라 한 7, 8분, 한 20분 이미 정답을 알고 있는 문제도 곳곳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15분에서 한 20분 그 사이 이 정도로 연습을 해서 이게 내가 9평 당일날, 수능 당일날 이 정도 난이도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30분 안에 해결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 점검하면서 내용도 내용이지만요. 그래서 실전 연습을 해보는 시간을 꼭 가지시라. 그래서 8월 한 달 동안, 8월 남은 기간 동안 적중예감 시즌 프리가 제일 좀 쓸모가 있는 선생님 강좌이고 컨텐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공부한 모든 자료를 다 꺼내놓고 주요 표시한 것들 위주로 다시 한번 마무리 학습해야 됩니다. 공부할 때는 별표도 치고 필기도 다 했는데 온데간데 없다거나 아니면 별표 치고 뭐 했는데 다시 안 볼 거면 그게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예쁘게 필기만 해놓고 다시 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아마 선생님하고 수업을 열심히 들어오신 분들은 책에 이것저것 끄적끄적 해놨을 거예요. 그거를 다시 한번 사회문화 관련된 컨텐츠를 다 꺼내보세요. 여러분들이 반년 동안 그러니까 9평 치르기 전까지 사회문화 선생님하고 같이 공부했던 거나 EBS 교재든 교과서든 다 꺼내놓고 밑줄 걷던 거, 별표 쳤던 거 이 문제는 틀렸었는데 이래서 틀렸었구나 다시 복귀를 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교과서 한번 쓱 읽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봐요. 올해 트렌드가 빈출 주제만 나오는 상황이 아닙니다. 한동안 안 나왔던 게 요즘 레트로가 유행이야. 뭐 거의 한 7, 8년 전 심지어는 10몇 년 전에 났었고 한동안 안 나왔던 문제가 덜컥 나온다든가 이런 경우가 지금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커버하려면 뭐 10년 전년 문제까지 풀어봐야 되나요?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교과서를 한번 쓱 읽어보면서 교과서에는 이런 내용도 있었네. 요즘 최근에는 안 나왔던 문제인데 교과서에 이런 내용이 있었네. 이런 것들을 한번씩 익혀보시면 선생님 강의 들으면서 그거랑 맞춰볼 수 있는 시간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선생님이 컨텐츠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다시 한번요. 개념 기출 도표가 2회독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구평을 보는 사람은 아직은 1등급을 입에 담을 시기는 아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두 번째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 등으로 실전 연습을 시간 제거 한번 해보는 연습을 꼭 중간에 해봐야 된다. 적중예감 파이널 모의고사는 9월 모의고사까지 반영해서 나오기 때문에 9월 중순 이후에나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는 데는 적중예감 파이널이 아니라 적중예감 시즌프리 모의고사로 연습을 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 드렸고요. 다시 여러분들 공부한 거 다 끊어놓고 복습하는 시간 꼭 가지셔야 된다. 마무리 학습을 꼭 해라. 그거는 이제 8월 말쯤 되겠죠. 그때쯤 해주시면 좋겠고요. 멘탈적인 면 좀 잠깐 얘기 좀 해드릴까요? 체력이 정신력보다 우세합니다. 이 얘기 꼭 해주고 싶었어요. 이건 이제 수능 전에도 내가 한번 이런 얘기는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미리 하죠. 지금부터 잘 준비하시고 정신력으로 승부한다. 오기와 끈기 다 필요 없어. 체력이 안 되면 그게 나오질 않아요. 몸이 아픈데 무슨 정신력이 어디 나옵니까. 그렇죠? 우리 올림픽 선수들 보잖아요. 올림픽 경기 최근 했지 않습니까? 보면은 정말 저 사람이 정신력이 있고 의지가 있다. 참 좋은 말인데요. 그 의지와 정신력은 어디서 나오는 거겠어요. 체력에서 나오는 거죠. 체력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돼요. 아무리 오히려 안타깝기만 하죠. 정말 열망은 가득한데 몸이 안 따라준다. 그럼 다 소용없잖아요.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력이 바닥나는 순간이 온다고. 특히 우리 여학생들. 여학생들이 특히 체력이 남학생들보다 약한 건 사실이잖아요. 겉으로 볼 때는 건강이 보여. 근데 거의 몇 년째 그냥 책상 앞에서 요거밖에 한 게 없기 때문에 운동을 정기적으로 한 사람이 아니라면 이제 하반기로 가면 체력 싸움이 됩니다. 체력 싸움이. 그래서 9월 모의평가까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9평 끝나고 나서 11월까지 두 달 동안은 진짜 체력 싸움이에요. 체력 싸움입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쉬고 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 선생님도 인스타에도 그런 글을 썼잖아요. 잘 자고 잘 먹고 잘 쉬면서 공부해라. 공부하는 티만 잔뜩 내면서 밥 먹을 시간에도 공부한다고 숟가락으로 먹으면서도 책 보고 열이는 좋은데 밥 먹을 때는 밥 먹는데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자는 시간. 아무리 못 자도 6시간 자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서너 시간 자면서 지금 공부하고 계신 분 혹시 있으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그러다가 망해. 몸이 망가지면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최소한 6시간과 5시간 반 6시간 그 이상 자면 잘 수 있는 환경이면 더 좋겠습니다. 또 근데 학원 가야 되고 어디 학교 등교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해서 일정이 좀 빡빡하신 분들이라도 수면이 좀 어느 정도 보충될 수 있도록 오늘 5시간 잤으면 휴일날 한 2시간 더 잘 수 있도록 어떻게 일정을 좀 짜본다든가 꼭 좀 해주시고요. 어머님이 해주시는 음식 가리지 말고 잘 드시고 뭐 보양식이라도 드세요. 무슨 뭐 뭡니까? 홍삼을 빨든 뭘 좀 해. 아직 여러분들 어리고 젊다고 너무 자부하지 마시고요. 아시겠죠? 아무리 어리고 젊어도 그 방구석에 앉아서 이거 책만 보고 이렇게 1년 보내면요. 사람이 맛이 갑니다. 우리나라 입시제도 진짜 청소년의 건강을 진짜 제대로 해치고 있어요. 이거는 진짜 스스로 좀 챙기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너무 걱정 앞세우는 분들이 있어요. 우울해. 입시 환경이 물론 그렇게 즐거운 환경은 아니지만 너무 우울감에 쌓여 있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 좀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9월 모의평가 망한다고 세상 망합니까? 아니잖아. 그죠? 잘 되겠지? 국평이 좀 잘 안 되면 수능날 대박이 나겠지? 이렇게 그죠? 좀 터무니없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걱정한다고 뭐 나아집니까? 선생님 살면서 느낀 건데요. 40년을 넘게 살았지 않습니까? 선생님이 오래 살다 보니까 느낀 건데 걱정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단 하나도 없었어요. 걱정은 아무것도 해결 안 해줘야 되더라. 잘 될 거야 하는 어떤 기대나 긍정은 오히려 뭘 해결해 주더라고요. 이 말 명심하십시오. 이 말 명심하십시오. 진짜 인생의 교훈이야. 선생님 살면서 채득한 건데 어떤 다음에 닥칠 일이 막 걱정되고 두렵잖아요. 그러면 진짜 그 일이 벌어져요. 걱정하고 두려워했던 일은 오히려 걱정하고 두려워한 만큼 이상의 더 심각한 일로 벌어져. 그런데 아니야. 좀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잘 되겠지? 어떻게든 저걸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그렇게 우려했던 만큼의 일은 또 안 벌어지더라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있을 시간에 이걸 잘되게 하려면 뭘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을 해야죠. 이번에 국평 망할 것 같아. 국평 망하고 나는 이제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겠지? 그래가지고 수능 준비를 하는데 망하겠지? 수능도 망하겠지? 대학을 못 가가지고 재수를 하는데 집에서 눈치 보겠지? 벌써 몇 개월 앞에 몇 년 앞을 가 있어. 가서 우울한 미래를 아주 작정하고 있는 사람처럼. 그러니까 우울해지는 거예요. 거꾸로 이번 국평에서 대박 나겠지? 대박은 아니더라도 중박 정도는 나지 않을까? 그러려면 국어만 좀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은데? 사회문화는 윤성훈하고 같이 해가지고 자신 있는데. 국어가 문제예요. 국어에 좀 집중해 볼까? 사탐은 너무 소홀히 하면 안 되겠지? 봐봐 이 사람은 벌써 잘되게 해보려고 뭘 해야 될지를 고민하고 있잖아. 그렇지 않습니까? 긍정적인 사고를 가지라. 나는 잘 될 거다. 나는 될 놈이다. 이런 생각을 늘 중간중간 하시라고. 뭐가 좀 안 풀릴 때도 오늘은 이게 좀 이해가 안 가고 답답한데 내가 오늘 상태가 별로 안 좋나? 내일 상태 좀 괜찮을 때 다시 한번 해봐야지. 이렇게. 아시겠죠? 기분 좋게? 긍정적인 생각을 더 우선 하시라. 계획 너무 많이 세우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막 다음 주엔 이걸 하고 구평전전날에 내가 이걸. 그건 구평전전전날에 고민해. 구평전전날 할 일은 구평전전전날 계획하면 돼요. 아시겠죠? 그때까지의 상황에 딱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게 맞지. 미리 저만큼 해봐요. 앞서서 계획 세워봤자 막상 닥쳐서 그때 하려고 하면 다른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좀 지금은 뭘 계획하는 것보다 하루하루 할 거를 실천하는 게 중요하다. 하루하루 할 거를. 좀 더 좁혀서요. 하루는 너무 좁다. 그러면 이번 주말까지는 여기까지 꼭 끝내겠다. 그 다음에 주말에는 요정도 해야지. 잠깐 쉬었다. 그 다음 요정도 해야지. 그 정도 계획까지는 괜찮아. 중단기 계획 괜찮습니다. 하루 계획, 3일 계획, 길어야 일주일 계획. 그 정도만 하세요. 그 뒤에는 그때 당시에 상황에 따라 또 다시 또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뭐 구평 이후에 10월쯤에 요 컨텐츠를 하고 10월 초에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모의고사를 냅다 열 표를 풀어보는 거야. 다 소용없어. 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지금 해요. 가끔 선생님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게 가끔 자기 합리화, 게으름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계획 세우는 걸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 왜냐하면 지금 당장 하기 싫으니까. 지금 당장 하면 될 일인데 요걸 다음 주에 한 다음, 뭐 한 다음 말을 그렇게 하는 거지. 지금 하기 싫으니까 계획으로 밀어놓는 거야. 자기의 게으름을 계획표라는 미명하에 감추려는 것이죠. 그러지 마시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이걸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 시계를 보고 오늘 좀 늦었으니까 내일 오전에 해야지. 이렇게까지만 알겠어요? 다음 주에 해야지가 뭡니까? 내일 오전에 할 수도 있는 일인데 뭘 다음 달에 해요. 하지 마시라. 아시겠죠? 개념 기출 도표 끝나고 난 다음에 선생님 뭘 하나요? 개념 기출 도표 끝내고 생각하세요. 지금 개념도 완강을 못했는데 벌써 머릿속에 십지선다. 완강한 사람처럼 벌써 분양이 겁니다. 너무 냉정하게 얘기합니까? 선생님이? 너무 따끔하게 얘기합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하도 많이 봐서 그래요. 도표 통계 특강도 다음 주쯤이면 완강할 것 같은데 그다음에 모의고사를 풀고 다 한 다음에 하라니까. 완강 목전에 뒀을 때 그 생각을 하시라고 하시겠죠? 그것부터 먼저 하시라. 그다음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일주일 후, 한 다우로보다는 오늘이 중요하다. 그리고 선생님 수업시간에도 이런 말씀했는데 오늘은 유소년부양비, 노인부양비, 노령화지수 이 부양비 문제를 끝장내겠어. 오늘은 그런 날이야. 딱 이렇게. 아시겠죠? 그날의 주제를 정하시라. 아시겠죠? 오늘은 기갈상 문제를 화끈하게 해결하겠어. 오늘은 복지제도 편을 정리하겠어. 이렇게. 그날 예를 들면 오늘 복지제도 편 정리하겠어 했으면 복지제도 관련된 선생님 교재에 있는 또 선생님 강의했었던 내용하고 기출 문제하고 EBS 문제하고 다 갖다 놓고 복지제도 문제만 한 3, 40개 막 푸는 거야. 연달아. 그것만. 오늘은 이것저것 하지 말고 하나의 주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날 하루를 그 주제를 완성하는 데 쓰시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국어, 수학 다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날은 이것만 한다 그랬으면 그걸 뽕을 뽑는 거야. 아시겠죠? 유분호 문제를 뽕을 뽑겠다. 그럼 유분호 문제 뽕을 뽑는 거야. 30개를 풀든 40개를 풀든. 그죠? 그리고 그거 다 풀고 자는 게 오늘의 목표다. 이렇게. 아시겠죠? 내일은 명목론 실제로는 관료제, 탈관료제. 이거 문제만 쫙 한번 풀어보고 하다 보면 관통하게 되는 게 있어요. 역대 기출 문제를 한 서너 시간 안에 다 보는 거예요. 역대 기출 문제 다 보고 윤석훈이 출제했다는 변형 문제도 풀어보고 다 해봤더니 결국 이거 물어보는 거고. 아무리 어렵게 내봤자 결국 이 안에 있겠구만. 이게 통달이 돼요. 그래서 주제를 잡고 하루를 보내라. 그 하루를 보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내일은 다음 주제를. 실질적인 얘기가 됐을지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이걸 한번 머릿속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신력보다는 체력이다. 몸이 건강해야지. 이게 정신이라는 게 결국은 뇌라는 물질의 산물입니다. 그죠? 몸에 당분이 떨어지고 영양공분이 약하고 그죠? 뇌가 지금 해롱해롱한데 거기서 뭔 정신력이 나오겠냐고. 그죠?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라. 그죠? 이거는 선생님이 여러분들한테 자신 있게 선생님을 좀 본받아 보라고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선생님은 초긍정의 화신 아닙니까? 선생님은 미리 뭘 걱정하면서 우울하고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걸 이미 깨달았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이 남들보다 좀 빨리 깨달았어요. 선생님은 벌써 10대 후반, 20대 초반 무렵에 그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긍정이 최고다. 잘 될 거다라고 믿으면 될 수 있다. 라는 걸 삶으로 경험해왔고 걱정하고 걱정하면 걱정한 일보다 더 심한 걱정할 일이 벌어진다는 것도 수차례 경험해왔기 때문에 깨달았던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나는 잘 될 놈이다. 이런 생각. 실천해라. 도피하지 말고. 계획이 자칫 도피가 될 수도 있다. 라는 거. 그 다음에 오늘 하루에 한 가지 주제를 완성하겠다는 어떤 실천적인 임무를 띄고 하루를 보내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형을 수능처럼 치르십시오. 수능은 11월에 있는 게 아니라 9월에 있다. 아시겠죠? 9월 이후에 오는 나머지 두 단은 보너스 게임입니다. 보너스 게임. 우리 고3들에게는 9월 이후에는 재수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9월이 첫 번째 수능이고 11월은 두 번째 수능입니다. 아시겠죠? 우리 재수생들에게는 9월이 두 번째 수능이고 수능은 세 번째 수능입니다. 그런 생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고요. 9월 모의평가 이후로는 선생님은 따로 또 나와서 강제 홍보도 해야 되니까 말씀드리겠지만 최종 분석 핫세븐과 대망의 적중예감 파이날 모의고사 아마 지금 예상으로는 적중예감 파이날 모의고사가 한 13회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13회 정도. 충분한 양이라고 볼 수 있고요. 최종 분석 핫세븐은 추석 특강 형식으로 나올 거고요. 적중예감 파이날 13회 분은 역시 추석 특강 직후에 9월 한 19일, 20일 무렵에 오픈될 건데 둘 다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보는 수능이라는 9월 모의평가를 반영해서 내는 겁니다. 좀 빨리 내주시면 안 되냐고들 막 요청이 많더라고. 적중예감 되게 유명한 거 아는데 파이날 모의고사가 선생님이 제일 늦게 나온다. 선생님 보니까 내가 제일 늦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어. 좀 기다려봐요. 9월 모의평가를 제대로 분석해가지고 그것까지 봐야 올해 수능 어떻게 나온다고 내가 장담하면서 낼 수 있어. 선생님 가끔 그러잖아. 내가 이가 안 나오면 내가 발꼬락까지 장을 지진다. 아주 단원적으로 얘기하잖아. 나름 현직 일타강사가 이런 얘기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거 안 나오면 내가 장 지진다. 이런 얘기를 쉽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를 선생님이 신뢰하고 여러분들이 신뢰할 수 있을 만한 어떤 굳은 확신 이런 것들을 가지기 위해서 9평까지 선생님이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9평 보자마자 바쁘게 준비해가지고 마무리 잘해서 화려한 피날레를 장식할 수 있도록 파이널 모의고사도 9월 이후에 나올 거예요. 사실 그 뒤가 또 중요하긴 하겠지만 그건 다음 얘기니까 일단 9월 모의평가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권해드립니다. 다른 선생님분들과 달리 이렇게 좀 멋지게 이렇게 차리고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드려야 되는데 좀 어수선한 얘기였는지 모르겠지만 그 와중에 여러분들이 새겨들을 만한 얘기가 하나라도 있었길 바랍니다. 저는 9월 모의평가를 대비하는 본 강좌인 십지선다 비밀특강 지금 한창 촬영 중인데 그것도 열심히 여러분들 강의 열심히 열강해서 여러분들 전달해드리고 또 9월 이후에 파이널 일정도 콘텐츠 잘 준비해서 역시 윤성훈이구나 사회문화는 윤성훈 믿고 가면 되는구나 라는 확신과 안심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잘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본 강의 시간에 뵙겠습니다.